동대문구가 코로나19에 더욱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 실직 등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등 서울연 긴급생계비를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일반재산 2억 5,700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주민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외출할 수 없는 자가격리 가구와 사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 물품을 확인하고 가구당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생필품은 대상자 가정현관 앞에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되는데, 지금까지 자가격리 74가구에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이 지원됐고, 자가격리 해제 통보자에게는 자가격리 일수에 따라 40여만원에서 120여만원 상당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또 무료급식이 중단돼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리 노숙인에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식사 대용품을 매일 2회씩 배부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홍보는 물론, 전담 직원이 1일 2회 순찰을 돌며 발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5개 동주민센터에서도 자원봉사 캠프 소속 자원봉사자 15명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